저희가 또 2부가 준비되어 있어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한 마당과 그리고 태큰의 정말 멋있고 파워풀하고 강력한 직면무 바로 예법 태큰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예법 태큰을 보여드리기 전에 조금 준비 시간이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실간의 마당으로 우리 노래하는 태큰군 아린양의 노래한 곡 듣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태큰 전역 김아린이고요 예법 태큰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잠깐 짧게 제 자작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내가요이고요 호흡 많이 해주세요 이거 내 오리지널 그대와 나만 둘이 벗겨안고 하늘 새워 늦던 날 처음으로 느꼈던 아유 스타드지 도주의 도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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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곡은 카나가가 직접 작곡한 음악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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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